20년 만이다. 이렇게 오빠랑 단둘이 있는 거. 다르다. 달라. 달라. 부대표님. 동아리를 돕는 목적이 뭡니까? 아직 없습니다. 나 쟤들 중에 빼오고 싶은 애들 있어. 여기서 바뀌어야죠. 쟤들은 한 팀이야. 호흡하고 다 바뀌어야죠. 턴도 좀 바뀌어야죠. 레디. 섹션. 대사 다시 한번 찍으세요. 대사 다시 한번. 20년 만이다. 이렇게 오빠랑 단둘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손들이랑 말씀해 주세요. 부대표님. 쌩님이네 쌩님. 전문용어로. 아바타 교습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아바타 교습법. 바로 옆에 붙어서. 바로 피드백을 주면서 연기를. 즉각적으로. 부대표님. 부대표님. 네. 동아리를 돕는 목적이 뭡니까? 네. 동아리를 돕는 목적이 뭡니까? 좋아. 좋아요. 감사합니다.